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매주 세 분께 제니스 키보드를 드립니다. 네이버 카트라이더. 네이버 카트라이더로 움직여야 되네. 맞지? 어 제휴 서비스에 가입 다 됐대. 어 신기해. 이게 되구나. 오케이. 카트라이더 아이디 만든다. 아 깜빡했다 이거. 깜빡했어. 클리드! 딴지. 딴지 개꿀 아니야.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어요? 이렇게 아이디 받아먹고 잘하고 만들면 돼요. 개꿀입니다. 우와 초보채넬에서 게임할 수 있어. 대박. 야 초보채넬 답해보자. 궁금하다. 초보채넬이 타이머트 보통채널인가? 해봐야겠다. 우와 속도 졸라들여. 고통채널이야 이게 설마. 우와 길들이가 진짜 참. 미쳤다. 문호중 잡는 날 아이디부터. 뭐 시작할 때까지 가셨는데? 원호중 잡고, 직원넬 다 사인다. 사인다. 첫째는 카트 채웁니다 와 0카로 1등 되겠다 와.. 확실히 실력이 총모네요 굉장히 총몹니다 스타트 1등 한거죠 진짜 안 뭉쳐봐 개 치열하다 진짜 미치겠다 와.. 실화냐 아 1등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에 1등이 졸랐다고 날 것 같네 와 진짜 느리다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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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0카다 해칸이 해칸이 해칸이라는데 난 0카의 장인이다 아 이 계정 좀 키워볼까 형들 육성 육성 칸대출 육성 칸대출 육성 칸대출 육성 칸대출 1위차 아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잘하냐 와.. 육성 칸대출 육성 칸대출 육성 칸대출 육성 칸대출 육성 칸대출 육성 칸대출 차 잘타는 남자였는데 잘하는데요 누나야 차 잘타는데 차 오지게 잘타 육성 칸대출 육성 칸대출 이게 뭐하세요 거기서 아 이게 보통 채널이구나 아 이게 보통 채널이구나 진짜 부서가 안채요 1등 아직 확인되고 초고분들은 둘째국만 올라왔거든요 난 부서 2개다 이 1등분 1등분 대단하네 1등분 초보가 아닌데 얘들아 지름기에 탕진하던데 탕진 것 같으면 되나 마지막 구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름기에 안 탕진 않나 이거 쏟쏟쏟 안 탕진 것 같은데 이거는 소식하더라도 1등분은 초보 칸대에서 탕진 안될 것 같은데 초보가 아니야 대단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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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칸은 도저히 승자일 수는 없다 지름기에 안 탔진 않나 여기 안탔진 것 같은데 흐아아아아아 오 탔어 대박 타지네 아 지름기 타졌어 나도 아 1등분은 주찬다 1등분 차 뭐냐 아 저거 저거 뭐야 주차 뭐 아르테비슨가 뭐야 아 피치만 차구나 아 피치만 차구나 payp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